안녕하십니까. 평창군수 한왕기입니다. 이민현 새해의 희망을 안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원하시는 바를 모두 송취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좋은 소식,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운 상황에도 민선 7기 평창군정은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목표를 착실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삼아 평화도시 평창의 새로운 모습을 완성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으로서 살기 좋은 평창,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설날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